오늘은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금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네트워킹 프라이데이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신들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오늘은 아마존 정글에서 인디언 성교를 33년째 해오신 귀한 성교사님 부부를 모셨어요 각각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아마존 한국인 주장 김지안 성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성교사님 모신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베네수엘라 파나마 성교지에서 성교를 하셨잖아요 제가 역사 시간을 배운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지도를 미국하고 대체 얼마나 떨어졌나 그랬더니 멕시코 밑에 과타말라, 니코라가, 코스타리카, 제너서 파나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여러 날을 거치니까 멀었는데 성교사님을 모시려고 보니까 되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교사님 부부께서는 언제부터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셨어요? 제가 33년 전에 처음에 베네수엘라 아마존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아프리카 성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간비아에서 한 달간 또 성교 훈련도 받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 또 사역이 있어가지고 간비아로 다시 성교사 파송을 받았고 돌아가려는데 마침 본교에서 협력 성교사로 파송받은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던 김승욱 성교사님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는 빨리 다른 분을 파송을 하려고 성교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베네수엘라 아마조로 가게 되었고 또 마침 청년부에 있던 우리 집사랑 그레이스 자매가 중국으로 성교사로 떠나려고 훈련 중에 베네수엘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임 목사님의 주선으로 보름 만에 결혼을 하고 베네수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계속되는 마찰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가 보복으로 정글에서 사역하는 우리 뉴트럴 알브 미션 미국 성교사 한 50여 명과 저희 또한 같이 이렇게 추방이 되면서 저는 또 다른 인디안 사역으로 해서 지금의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 정글 지역의 엠베라 인디안들을 위한 제 사역을 개척하면서 현재 13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만나셔서 2주 만에 결혼하시고 성교사님으로 가신 것도 어메이징하고 또 사역질을 바꿔서 정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정하는 두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성교사로서 부름을 받으신 건 언제였는지 우리 그레이스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건 22살 때였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건 12살 때였습니다 12살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12살 때 급성신장염으로 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한 달 두 달 이렇게 산다고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제 어머니는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말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3대 동료이기 때문에 3대 동료를 살리려고 애를 썼죠 초등학교도 1년간 휴학하고 몸은 불대로 부풀어서 걷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커피 색깔 같이 진한 현료만 나왔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분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몸은 다시 정상적으로 변하여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급성신장염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뭘로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고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성교사라고 해서 성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2살에 그런 경험을 하시고 또 12살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그게 또 전도하는 거다 성교사로서 헌신하는 거다 정말 요즘 세대가 과연 정말 신앙인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한데요 그러면 아까 남편 우리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같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결혼과 함께 베네수엘라 성교사로 가셨단 말이죠 첫 성교지가 그 아마존 정글 인디언들 어떻게 그 첫 사역지를 그쪽으로 인도하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처음 베네수엘라에 도착하니까 선임 성교사님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사역지에 선임 성교사님의 현지 동역자의 도움으로 성교사님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마존 정글은 미국 본토의 크기만 한 나라고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아마존 정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은 그 안에 많은 강들이 흐르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강인 오리노코라는 강을 저희들이 모토포토로 한 주씩, 2주씩 이렇게 다니면서 강가에 사는 인덴들에게 보금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센터로 불러서 2, 3년간 신학 훈련을 시켜서 다시 그들의 마을로 파성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우리는 또 그들을 방문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갔고 그다음에 사역이 넓혀지면서 지역들을 익혀지면서 동쪽으로는 브라질 아마존 국경까지 저희들이 들어갔고 남쪽으로는 콜롬비아 국경 아마존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넓혀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마존 지역에는 약 23개 부족의 인디안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중에 야노맘이라는 정말 부족은 아직도 원시적으로 거의 옷을 안 입고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이들이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뼈를 갈아가지고 식구들이 물에 따서 마세요 그렇게 마시면 죽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함께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곳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현지도 ING 중인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그 안에 살아가면서 아까들 변화가 없어요 우리 김수성 성교사님 무덤도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곳에다 임시 매장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비석을 세웠는데 그곳에 이제 야노맘이 추장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마을을 만들고 그 비석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해버렸어요 그랬군요 어떤 마을은 정말 우리 문명인으로서는 처음 들어가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노맘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족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내 영혼이 그 사진 속에 빨려들어가서 내 생명이 단축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있다면 가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뭔 모르고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희생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 야노맘이 인디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부의 경찰이나 치의 법과 이런 법적인 것이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종족에게 정말 보금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성경을 전할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성교사님들이 처음 어느 지역 들어가던 그런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보금을 전하는데 이들은 달을 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시기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사냥도 이런 달을 보면서 초승달이 뜰 때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의 현상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글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깊은 정글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도 가끔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람이 탄생하고 또 온 세계로 버져나갔는지 그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보금을 전해주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깊은 정글 속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벌거벗은 인디안들에게 둘러앉아서 성교사가 들려주는 이런 이의 성경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보금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 후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화를 가지고 많이 보금을 많이 전했는데 시시시에서 만든 예수라는 영화를 이제 늘 상영을 하는데 영화가 끝나면은 성교사에게 다가와가지고 성교사님 예수님이 십작에 못 박히실 때 성교사님은 어떻게 그걸 찍으셨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영화를 찍으면은 이게 그냥 사실을 찍은 거지 무슨 영화 배우가 와서 연극하다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존 정글 사획을 하면서 정말로 보금 영화를 많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문명이 닿지 않는 곳 그쵸 뭐 거의 그냥 가릴 곳만 가리고 다니는 원시 아마존 정글이잖아요 거기서 이 보금 영화 정말 획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성교사님 얘기를 듣는데 저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장면 속에서 나도 들어서 생생하게 듣는 듯한 그니 뭐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정말 적중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들한테 보금을 전해 효과적인지 정말 지혜롭습니다 성교사님 그런데 성교사님들이 이런 사역과 달리 또 가장 큰 고민이 있잖아요 자녀들 양육 일반 성교지와는 달라서 협력 성교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양육을 시키셨어요? 그레이스 성교사님 엄마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에게는 딸 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크게 해주세요 사실은 현지인 학교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곳에 많은 성교사님들께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많이 보내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베네수엘라는 까라카스에 인터내셔널 스쿨이 하나밖에 없고 또 아주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하고는 비행기로 두 시간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정글 지역이다 보니까 현지인 학교 수준이 너무 낮고요 또 성교사 자녀가 수녀나 신부가 만드신 학교에다가 보낸다는 건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홈스쿨을 하기로 하고 마이애에서 교재를 사서 두 아이들을 킹덕아름부터 따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어떻게 홈스쿨 지금 요즘은 거꾸로요 여기서도 홈스쿨이 굉장히 인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말하면 요즘 동성애부터 합법화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홈스쿨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앞서 가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홈스쿨을 하면서 인디언 사람들을 섬기며 보금전하고 살아내신 부모님의 삶 자체가 가장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요? 신앙교육 그래서 그 이쁜 두 따님이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또 지내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삼시세끼 밥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친정에나 시집에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그곳에 보내서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달아서 반미 감정이 깊어져서 저희들까지 다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교회 근처에서 머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를 막내가 졸업하면서 동시에 제가 다시 성교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또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성교지에서 들어오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나마 잘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한 이틀 정도 보고 가는 게 다였어요 겨우 이틀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딸들로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이 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 크신 그렇게 신앙 정말 삶으로 보여주신 신앙 때문에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신 모습을 같이 보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지금도 이렇게 잘 결혼 정년기가 됐겠어요 그렇죠? 좋은 배우자 만나길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또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에서 그 사역과 3명의 NTM 성교사가 죽음을 당한 파나마 아비샤 지역으로 옮겨 사역하셨잖아요 베네수엘에서 가장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교사님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은 1년에 2달 고온 5반 저항적인 열대성 기후입니다 항상 기온이 높아가지고 지내는데 한 2, 3년은 정말 기후에 이런 기후에 적응하러 많이 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정글이다 보니까 밤낮으로 물어대는 독충으로 인해가지고 피부가 상처투성이 특별히 가려움증이 심해요 이곳에 사는 인디안들도 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몸을 긁거든요 너무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환경이 또 우선은 이제 힘들었고 또 저희가 있는 지역이 콜롬비아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늘 그 게릴라의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레시 성교사와 정글 인디안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공기철이라 강이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이 모토가 바위에 막 부딪히면서 우리가 이제 예정된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고 낯선 마을에서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또 새로 도착했으니까 또 성교사니까 보금을 전하고 하룻밤을 숙박할 수 있도록 이제 또 허가를 받고 그래서 자는데 반 1시쯤에 이 게릴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집사람을 제가 손을 잡고 자다가 이제 배로 도망을 쳤어요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배에 도착해가지고 키를 꺼내고 시동을 올려는데 그만 당황해서 키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바닥에 그렇죠 뭐 어두우니까 이제 자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시 성교사에게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강물에 밀어놓고 이제 저도 이제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둘이 손잡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강물을 따라 내려갔죠 세상에 이 오리노코강은 정말 그 뭐 여러분들 영화에도 보셨다 알지나피 아나콘다라고 세계에서 큰 뱀이라든지 악어 또 피라냐 이런 모든 그 생 그 사는 것들이 이제 육식성 이제 물고기들이 이런 사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정말 밤새도록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저희들이 이제 도망이 낮이 되면서 이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국경을 잃은 마을에는 항상 그 사람들 중에는 그 게릴라들과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정보를 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포상금이 나오니까 또 게릴라들은 외국인들은 잡아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납치하고 우리 늘 있는 곳에 뭐 뉴트럴 미션도 있지만은 늘 우리 기도 제목들이 납치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30년 전에도 3명의 그 지금에 있는 이제 파나마 지역도 30년 전에 3명의 그 뉴트럴 미션 선교사가 게릴라들에 이제 피살되면서 모든 선교단체가 이제 철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파나마, 야비사, 콜롬비아 국경지역에도 사역 초기에는 이제 국경수비대가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 당시에 게릴라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정글사회가 다 보면 영적 싸움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은 정글에는 정말 그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게 그 역사하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정말 훈련되지 않은 사역제 들어갔다가 그런 경험을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 때로는 우리 선교센터를 이제 세웠는데 주말이면은 그 무당들이 몰려와 가지고 철회를 옵니다 그 사람도 철회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런 정글 마을들은 항상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들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뭐 위에 열관 이런 위험 말고도 한때 급성 간염으로 정말 죽을 거비도 넘기고 또 강도도 당해서 피 흘리면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또 작년에는 정말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코로나 된 기여를 함께 제가 걸렸어요 정말 죽을 거비도 또 한 번 넘겼고 몇 번을 넘기신 거예요 대체 죽을 거비를 또 작년에는 1년 동안 제가 전립선 암을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또 투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정글 사역은 정말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포기 못하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 보금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오베아 페르디도 주님이 읽으셨으니까 스페인시로 하면요 근데 우리마저도 이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정말 저들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서 동물같이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야노마미 인디언 치리노라는 추장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마음으로 더 이상 치리노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마을을 더 이상 못 오겠다 하니까 그 치리노 추장이 두 아들을 밤에 데리고 오면서 선교사님 못 오시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느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동물적인 삶을 살았고 나 역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선교사님이 좀 오셔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추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호소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감동스러운 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불교를 믿었었어요 정해진 업보에서 전생에 그건 나도 알지 못하는 전생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색의명을 받아서 그 추장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했고 또 가슴 봉찬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 선교사님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정글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때 그 감격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를 그 인디안 지역까지 보내주신 거 그러한 사역들이 정말 감사해요 네네 아유 정말 감사 우리 선교사님도 한 말 있으세요 정말 지금 지나 보면 많은 순간들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특별히 야노마미 인디안 형제인 레빗 전도사 이야기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레빗 형제를 선교센터로 데려와서 3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정글 레빗 마을로 다시 파송을 하고 그러긴 한데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레빗 전도사가 보금을 전했는데 와서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틀을 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시뻘건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정말로 베푸는데 그 마을 어린이들이 자기네 그 야노마미 언어로 찬성을 부르면서 그 세례를 주던 때가 지금도 정말 눈에 서운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노마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런 종족인데 그 사람들이 보금을 듣고 거듭난다는 게 좀 감동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글 교회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도착할 때 지금 멀리서 모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제가 오는 줄 알고 다 마을 입구로 강가에 나와요 강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성을 부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정말 그 모습을 정말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어의 현장면인데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3일 이렇게 사익을 마치고 떠나갈 때는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가에 나와가지고 우리 배가 떠나는 걸 보면서 찬성을 불러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성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저희들이 정말 눈물이 나오죠 저희도 그러네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을 얼마나 위로받고 감사했는지 이 찬양만 들어오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정말 앞으로 성계사님 남은 사역의 시간 속에 이루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년 전에 제가 사역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허락해달라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암수들도 다 끝났고 그래서 2월 19일 성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또 다른 30년을 위해서 후반전 성교사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그 야비사 그 마을은 알래스카에서 시작된 그 펜아메리카 도로가 12,580킬로가 저희 동네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콜롬비아 국가까지 80킬로인데 그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콜롬비아 게릴라와 마약이 유비될까봐 정부에서 미국에서도 같이 정책적으로 한 번도 그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지 이제 올 2월에서부터 그 도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도로가 콜롬비아까지 연결되면 그동안 이제 게릴라에서 막혔던 그런 지역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7개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때로는 정말 강이 좁아가지고 통나무배로 다닐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를 쫓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한 번도 정말로 육로로 연결되지 않았던 파나마 콜롬비아를 지나 베네주엘라까지 육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길을 오래전서부터 바이블루트라고 명화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바이블루트를 베네주엘라까지 오가며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막혔던 길이 수로로밖에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배 타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배가 정말 쓰러지면 어떡할까 걱정돼 그 배를 타고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꿈을 드리니까 육로가 이제 곧 열리게 될 거다 이제 육로로 이제 어떤 거침없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성교사님의 지금 33년 해오셨고 또 앞으로 또 30년을 또 달려가실 건가요?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30년 우리 주님 정말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또 1년 전에 또 전립사 암으로 평생을 30몇 년 하시면서 안식년을 제대로 못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또 어떤 작은 질병을 통해서 온전하게 또 몸을 다시 리빌드업하는 그렇죠? 그 질병으로 다른 몸까지 다 구석구석 보게 하시고 다시 충전하게 하셔서 다시 후반전 전반전 사역 마치셨고 또 후반전 사역을 달려가실 텐데 너무너무 저도 기도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아니 얘기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정말 마지막이 질문이 되네요 충분히 나눠주세요 우리 창출자분들에게 권명과 도전의 말씀을 충분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년 동안 또 2년 전에 제가 코로나와 댕기열 같이 걸렸을 적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선기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약간 3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당시 저도 걸려가지고 한 주 동안에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번에 또 암 때문에 투병하는 기관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 2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항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는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기회입니다 누군가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정말 애타게 기다릴지 모릅니다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탤런트를 풍성히 남겨서 언젠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정말 우리 GBS 아침마다 모든 청취자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잖아요 정말 12살 때 헌신하시고 또 성교사님 결혼해서 바로 그 아마존 정글 사역 하신 그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코너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